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의 최근 강력사건 손채강인데요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다뤘죠 그러면서 댓글들을 제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봅니다 상당히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시고요 또 사건을 접한 후에 격앙된 분노의 감정까지도 표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형량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또 판사가 좀 더 엄하게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잘해줘봤자 인신 베풀고 잘 호의를 베풀어봤자 돌아오는 건 배신이다 이런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건들을 여러 개 다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특히 손채강 1회에서 다뤘던 울산 구치소 동기 형님 배신 살인사건 사체 동기까지 했죠 그런 사건들 역시 여러분들의 그런 유사한 반응을 결국은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반응을 받지 않을까 비슷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9년 9월에 발생한 부산 진구 노숙자 살인사건입니다 은혜를 살인으로 갚은 말도 안 되는 노숙자의 사건인데요 선한 피해자 그리고 아주 악독하고 흉폭한 악한 가해자의 구도가 이 사건에서는 성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범행인지 어떤 어느 정도로 흉포하고 아주 흉악한 범행 수법이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범행의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떠나 중요한 건 바로 형량 양형입니다 1, 2, 3심 다 살인죄 유죄거든요 1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이 나왔습니다 왜 15년형이 나왔는가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법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15년이 너무 무겁다고 피고인 노숙자가 항소했어요 또 반대로 검사는 15년 너무 가볍다 라면서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즉 2심에서는 어차피 죽인 거 맞고 자백도 했는데 형량 15년이 맞냐 너무 무거운 거냐 또는 너무 가벼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볍다고 봤어요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한 이유가 되겠죠 도대체 왜 징역 15년형을 18년형으로 바꿨는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심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형 요소를 다 종합해가지고 적용해 봤더니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 권고 범위가 징역 10년에서 16년이에요 그래서 1심은 징역 15년형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면 2심은 어떻게 된 거냐 판단이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거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볼 때 권고 범위가 징역 10년에서 16년 이거는 맞다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볼 때 그걸 초과해서 그걸 상회해서 징역 18년형으로 선고할 정도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러자 이 피고인이 또 상고합니다 피고인이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가요 대법원에서는 판결문이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한데 18년형 맞다 이거 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초과한 상회한 18년형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 확정된 게 2020년 9월 24일입니다 최근 사건이죠 이 사건 과거 2019년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그 전이에요 한참 전부터 이 둘 사이에서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따져보겠는데요 자 이 사건 피고인 노숙사입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나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39살입니다 건장한 체구였고요 판결문이 나옵니다 39살 30대부터 이미 다 계속 노숙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도소 역시 들락거리고 전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누구냐 착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착한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건물 이제 4층 건물이죠 옥탑까지 하면 5층인데 그 5층에 있는 부산진구에 있는 한 건물에 5층 옥탑방에 거주하면서 혼자 살았어요 혼자 거주하면서 둘 다 남성입니다 그 건물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생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장에서 화분 같은 거 노점상을 했습니다 그 두 개를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인데 만으로 68세였습니다 뭐 사실상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70이죠 70살 노인입니다 근데 살해당했습니다 게다가 이 피해자는요 평소에 자기도 이제 그렇게 넉넉하지 넉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든 상황이죠 인근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용돈을 줘요 그리고 아 옥탑방이지만 잘 데 없으면 같이 자자 이렇게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 이 사건 발생하기 4년 전이에요 4년 전 2015년 그때는 30대 중반입니다 물론 전과도 있고 뭐 그랬지만 이 30대 중반에 전과자 노숙자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 겨울부터 하루에 만원씩 용돈을 줘요 불쌍하다고 그리고 옥탑방이 불러서 잘 데 없으면 같이 자자 잠을 잡니다 뭐 꿈꾸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호의를 베푼 선의를 아주 선행을 한 거죠 착한 사람이에요 피해자 그래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피고인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관리하는 업무 일 나랑 나눠서 하자 나한테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 이거 관리하는 거 나한테 넘겨라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넘겨라 이게 됩니까? 당연히 거절당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 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노숙인에게도 역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용돈도 주기도 하고 잠 뭐 잘 데 없으면 데려가서 재우기도 하고 이게 싫은 거예요 나한테만 그래야지 왜 다른 노숙자한테까지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를 나한테 주지도 않아 다른 노숙자한테도 나처럼 잘해줘 그런 권리가 없는데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다 거절당하니까 불만을 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저 할배 나를 무시하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더더욱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죠 그러던 2019년 9월 16일 밤 9시경에 비어있던 그 집에 또 혼자 가요 혼자 또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시 가까이 되니까 또 다른 노숙자가 왔어요 이게 너무 잘해주고 쉬었다 가라고 하고 하니까 어? 다른 노숙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음... 이 둘이 얘기하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부산 동구로 가가지고 지하철 좌천역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인근 공원에서 아 이게 만나서 나온 건 아니고 그... 나와서 나와서 만났습니다 그 나와서 만난 이 노숙자 공원에서 만난 노숙자 역시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에요 호의를 받던 사람인데 같이 또 술을 마십니다 술이 빠지지가 않아요 혼자도 마셔 나와서 또 마셔 만나고 마셔 술을 마시면서 그 다른 노숙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이 형님이 그 선행을 베푼 69세 남성 68세 남성 형님이 이 사람도 형이에요 네 형님을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한다 네 찾아오기 찾아오는 게 싫다고 하더라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네 이간질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싫으니까 짐 챙겨 나가라고 내보내는 그런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이 다른 노숙자가 아 그러면 알겠다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 옷도 입고 통장도 있으니까 그거 챙겨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가겠다 협박을 했는지 뭘 했는지 속아서 뭐 의가 상했는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알겠다 라면서 이제 날이 바뀌었습니다 9월 17일 0시 52분 새벽 1시경에 둘이 또 함께 그 옥탑방에 왔어요 그때 이 68세 노인은 68세 노인이라니까 좀 그렇네요 네 68세 남성이 집에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누워있는 자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둘이 갔어요 둘이 가니까 이제 그 다른 노숙자는 짐 챙겨서 정말 간 겁니다 통장 챙기고 짐 챙기고 옷 챙기고 나갔어요 안 오겠죠 앞으로는 쫓아 냈어 한 명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누우면서 누우면서 이 피해자한테 좀 자다가 갈게 라고 말한 거죠 반말이에요 반말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화가 나죠 이 피고인이 벗어놓은 모자를 집어가지고 던지면서 네 방 가서 자라 이러니까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또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순간적으로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범행이 이어집니다 판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화가 나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얼굴을 이에 때리고 쓰러진 당연히 68세 68세 피해자가 건장한 39세한테 주먹으로 얼굴 두 번 맞으면 당연히 쓰러지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 부위를 바닥에 두 번 내리찍은 겁니다 두 번 내리찍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더 때리고 그러니까 구토를 하는 거예요 얼굴 부위 머리 부위를 공격당하니까 구토를 하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발로 복부를 두 번 차고 여기서부터 더 끔찍해지는데요 거기에 선풍기 선풍기 전선으로 이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가지고 3분 동안 힘껏 졸랐습니다 이미 의식 잃고 쓰러졌는데 3분 동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살림집이니까 부엌에 식칼이 있죠 총길이 30cm 날길이 17.7cm 일반적인 식칼이에요 큰 식칼 이걸로 왼쪽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또 두 번 그었습니다 범행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경부 압박질식 머리 부위 손상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만들어서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대단히 끔찍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자백을 했고 형량이 중요합니다 형량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5년에서 30년인데 양형 기준에 양형 살인동기의 어떤 살인범죄의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 유형에 따라서 형량이 권고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권고 범위가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 양형인자가 없었어요 결국 기본 영역이기 때문에 징역 10년에서 16년에 나온 겁니다 그 중에 15년을 1심은 선택을 했습니다 수차례 폭행하고 줄로 목을 조르면서 살해했다 범행 내용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또 그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범행을 통해서 사망한 살해당한 피해자 어떤 극심한 공포 또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유족들 역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 계속 이런 슬픔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족들 게다가 정과가 있습니다 정과 있어요 2013년에 집단 흉기 등 상해 폭처법이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감옥을 가진 않았고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또 이 사건 이 살인사건 범할 때도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다른 범죄로 판결문 1심 2심 판결문에 다 어떤 범죄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종 범죄라고 했기 때문에 폭행 상해 살인 살인미소는 아닌 거죠 다른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 또 이런 범행을 했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였죠 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리하게 작용해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다 이제 항소했어요 그래서 2심으로 갖고 징역 18년형이 나왔죠 15년을 선택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고요 자 중요한 거 왜 형량이 올라가는가 1심 양형 판단을 대부분 존중합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항소하면 그래도 몇 년 무조건 깎아주고 그것 때문에 변호사들이 또 이득도 보고 그랬죠 근데 최근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 1심의 양형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올라갔잖아요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겁니다 1심 법원의 양형이 양형의 재량이 1심이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고 또 특별 가중 감격 요소가 없는 기본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2심에서 이게 틀렸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건 맞다고 봤어요 그건 맞다 그런데 이게 보통 동기 살인이 있고 비난 동기 살인이 있습니다 보통 동기 살인보다 이 비난 동기 살인은 더 높게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권고형 권고의 범위가 권고형의 범위가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럼 이 사건에서도 역시 그렇게 된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봤지만 비난 동기 살인과 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거 보시죠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영역에 해당하다고 봤는데 이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해서 살해한 것이다 또 내가 좀 자다가 갈게 라고 봤는데 모자를 던지면서 네 방 가서 자라고 해서 죽인 것이다 순간적으로 이 부분 그리고 또 사체가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거에 기초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봤어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범토해보자 분석해보자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난 동기 살인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서 한 명을 살해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이미 하는데 이게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범토했습니다 이 가해자와 가해자, 피고인과 피해자를 다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공통된 게 있다는 겁니다 공통된 진술이 이래요 피해자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평소에 주변 상인들이나 노숙인들에게 물심 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어 왔고 피고인 역시 이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이 피해자 알게 돼서 그동안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받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다른 노숙인에게 잘해준다는 점 또 생업이잖아요 생업인 건물 관리를 달랐는데 그걸 안 줬다는 이유로 그런 억지 요구 억지 요구를 거절한 것이 불만이었다는 불만이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고 있다 또 무시당했다는 그런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고 있다 이것도 이 피고인이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그 피고인의 얘기했다는 거예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거죠 따라서 이건 비난동기 살인의 어떤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러한 요소를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무작위 살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서로 알고 지낸 사이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좀 참고는 하자라는 거예요 특히 특별 가중 요소가 또 따로 있는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또 잔혹한 범행 수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68세 고령인데 밤에 평소처럼 집에서 자다가 살해당한 거거든요 물론 뭐 신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항도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행 수법 역시 대단히 무자비하고 흉포하다고 적혀 있어요 이진판결물에 따라 그래서 만약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면 물론 엄격히 볼 때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심판결물에 따르더라도 그렇다더라도 구체적인 양형 판단에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특별 가중요소가 인정된다면 보통 동기 살인일 때는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이고요 비난 동기 살인의 경우에는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입니다 게다가 1심에 없는 사정이 2심 판결물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 피고인 이 살인범죄 저지른 다음에 3, 4시간 동안 현장에 있다가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그 3, 4시간 동안 뭐 했느냐 실수를 자신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괴로워했는가? 아닙니다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현장에 놓여 있어서 혈흔이 묻은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것들이 있어요 솜풍기도 있고요 수건도 있고 또 내가 자신이 그 범행에 사용한 식칼, 끌 등이 있습니다 이걸 방 밖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물로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못 참겠다 숨겨놨어요 은폐했어요 그 다음에 범행 현장에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본래 거처인 여인숙 여인숙으로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잡힌 거거든요 즉 범행의 증거를 은폐하고 또 체포를 피하기 위한 면탈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했다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는 거죠 당연히 피해자의 처와 자녀,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았고 합의도 안 됐고요 그 전에 진정한 사과를 하지도 않았어요 손해배상은 더더욱 안 했고요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정들을 쭉 종합해서 여전히 이 사건 권고 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 다 종합을 해도 딱 떨어지게 법률상으로는 법상으로는 10년, 16년입니다 하지만 이거 봐라 좀 다른 것도 참고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좀 높일 수 있다 비난동기 등으로 또는 특별 가족 요소를 인정하거나 또는 인정하는 것,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고민하거나 그래서 징역 18년형 권고형의 상안을 초과해서 상회에서 넘어서 징역 18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맞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잘못된 거 아니다 라는 판단을 2020년 9월 24일에 했습니다 즉, 양형이라는 게 판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거가 필요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판사마다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가 나오고 양형에 참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권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넘거나 또는 거기에 하회하는 미치지 않는 형을 선고한다더라도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라는 점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고 건물 관리하고 관리업을 하고 관리업무를 하고 또 시장에서 화분 같은 거 노점으로 팔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주변 노숙인한테 호의를 베풀고 용돈도 주고 주변 상인들에게 잘해주고 이런 피해자 68세 피해자 결국은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 수년간 용돈도 주고 재워준 사람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모든 호의가 이렇게 도외돌아오는 건 아닙니다만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산, 부산 진구 은혜를 살인으로 갚은 노숙인 사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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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